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드디어 미국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안 올 것만 같았던 정말 힘든 2022년이 가고 2021년이 왔는데요. 타임스케어에서는 여전히 늘 매년 똑같이 볼 드랍을 했는데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광고판을 보시면요. 기아죠. 기아의 SUV, 대형 SUV인 텔룰라이드가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한국 기업이 이렇게 진짜 새해부터 타임스케어에서 크게 광고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역시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도 좀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미국 시장에도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역시 슈퍼차저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시작하기 앞서 주식이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저도 꽤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이제는 오를 때마다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데 결국 700불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정말 가뿐하게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요. 정말 끝을 모르고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그런 이유들을 많이 설명을 하지만 참 대단합니다. 700불도 생각보다 일찍 이렇게 뚫어버려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에서 700불때 약간의 저항선이 있다고도 얘기하는 뉴스도 있는데 저는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차트는 잘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 주식에 작년, 이제는 작년이죠. 2020년에 숏을 치신 분들은 이렇게 데미지를 먹었다는 점 거의 40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40조 이상의 손실을 본 거죠. 이는 다른 어떤 주식보다도 큰 손실액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는 주식에다가 숏을 치게 되면 이런 피해가 생긴다는 점 버블 논란이 있지만 그 논란에 이제 편승해서 숏을 치신 분들은 안타깝게 이런 큰 데미지를 먹었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메인으로 다룰 얘기가 역시 슈퍼차저인데요. 이제 중국에 무려 72개나 되는 슈퍼차저를 곧 설치하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건데 한 가지 제가 이거 덧붙이면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DC 패스트 차저로 이렇게 고속 차저로 70개가 넘는 거를 설치한 브랜드가 아예 없습니다. 테슬라 자체로도 이게 제일 크지만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서도 이 정도는 이 정도 속도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보면 약간 이것도 뭐 허수가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 엄청 좋은 거기 때문에요. 딱히 이것에 대해서 뭐 비판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자세히 알아보면 150kW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그때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를 소개하면서 제가 그것만 따온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확대해서 이 통계는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면 차 데모도 같이 깔고 고속 레벨2도 이 통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72개가 사실 V3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V2랑 V3를 이렇게 섞어서 깔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V2로 깔고 어떤 데는 V3로 깔고 이 V2는 150kW입니다. 좀 느리죠. 근데 어차피 현재 어떤 전기차 역시도 이 고속 충전 속도를 초반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유지한다 그러면 그 이제 버퍼를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대체적으로 물리적 원리는 결국 초반에 많은 양을 충전하고 뒤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요. 뭐 그래도 당연히 V3 슈퍼차저가 더 빠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튼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만큼 좋다라는 건 아닌데 뭐 물론 이 상하이에 설치된 건 사실상 쇼핑몰에 가깝기 때문에 150도 충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72개나 되고 그리고 V2는 좀 허수가 뭐냐면 사실 한 라인을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라서 만약에 차가 이거를 이렇게 상후 이게 번호가 갖고 AB로 나눠져 있거든요. V2는 이 V2로 서로 라인을 둘이 나눠 깔게 되면 사실상 그 속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게 좀 V2 슈퍼차저의 단점인데 그러니까 붐빈다든지 이러면 난 급히 빨리 충전하고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발목이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75kW로 묶이는 거니까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상황상 이 건물 상황상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급히 충전할 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고 무려 72개나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미국 기준으로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중국이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전까지 이거 생기기 전까지 가장 큰 슈퍼차저는 뭐였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V3 슈퍼차저 이게 56개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차저 I.O라고 지금 전 세계 깔리는 슈퍼차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미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보여주거든요. 뭐 속도부터 V2인지 심지어는 아직 건설이 안 되는지 퍼밋 받은 거라든지 어디 이제 설립될 거라든지 이게 되게 신기한데 왜냐하면 테슬라 홈페이지에 어디 어디 건설하겠다는 예정지만 있지 이런 상세한 그런 컨스트럭션 프로세스를 업데이트 해주진 않는데 이 사이트는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 이걸 얻어오는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상세한 언제쯤 완공되는지를 테슬라보다도 더 이걸 잘 정리해서 더 빨리 알려줍니다. 근데 신기한데 저 중국에 72개짜리가 생기기 전까진 56개짜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V3 슈퍼차 이건 V3입니다. V3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V3였다라면 V3는 라인을 나눠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저당 무조건 250으로 반대편 컴플리멘터리 그쪽에서도 라인을 뽑아 써도 여전히 250으로 계속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저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3가 당연히 더 좋죠. 그걸 무려 56개나 미국에서 근데 보면은 대부분 중국이 대형 슈퍼차전을 많이 갔지만 여기 보면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노르웨이에도 무려 V2로 44개라든지 미국에서도 물론 역시 테슬라의 본고장인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40개가 넘는 이런 스테이션들이 꽤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테슬라의 압도적인 강점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커넥터 수가 많은 스테이션을 다른 경쟁사들은 전혀 아직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많이 많이 해줘야지 전기차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팔릴 텐데 전혀 다른 브랜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래서 테슬라는 지금 한 스테이션당 커넥터 수가 거의 10개에 육박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일렉트리파이어 메리카는 그냥 딱 4개에서 5개 이렇게만 깔고 있거든요. 그나마 4개 5개도 섞어서 깔고 있죠. 차지포인트나 EV고는 2개 남짓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들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50kW입니다. 물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50kW 미만에서는 이게 에러가 안 납니다. 서로 이런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당장의 이런 문제가 많은 고속 충전 이것도 물론 50kW도 고속 충전이지만 이런 100kW가 넘는 고속 충전보다는 좀 더 안정성 있는 50kW 충전소를 많이 건립하는 건데 제가 이 회사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비전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50kW를 깔 거면 확실히 20kW만 돼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쇼핑몰이라든지 이런데 대규모로 최소 20개 30개씩 깔면 그런 데서 쇼핑하다 보면 20kW, 30kW면 쇼핑을 진짜 몇십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값싸게 깔면 좀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깔아준다면 소비자들이 큰 불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두 개씩만 깔고 있으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참 경쟁사들이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올해도 팔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테슬라는 커넥터 수도 많지만 이 커넥터 수가 물론 다 V3면 좋겠지만 그래도 V2만 해도 경쟁사 대비해서 엄청 빠르게 엄청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경쟁사들은 이렇게 많은 커넥터를 가진 스테이션이 전무하다라는 점 그러니 여전히 소비자들은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 이게 굉장히 높고요. 한 번 테슬라를 사신 분은 테슬라 밖을 잘 나가질 않고 심지어는 저같이 한 대 사고 또 사죠. 두 대나 더 구매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물론 이 랭킹에서 2위는 70%가 넘은 유일한 브랜드가 테슬라고 68%인가요? 그쯤이 이제 스바루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이게 한국에서는 철수했지만 미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스바루를 이렇게 찾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스바루도 이제 한 번 빠지면은 못 나오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꽤 내구성도 좋고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GM도 나름 선방했고요. 그렇지만 정리하면 역시 테슬라가 역시 브랜드 로얄티는 여전히 1등이라는 점과 테슬라가 차량뿐만 아니라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인도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지금 좌포스팅에 네바다에서 이제 세미 트럭을 파일럿 프로세스를 하려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이제 좌포스팅이 나왔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좌포스팅이 나와서 테슬라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세미 트럭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최소 몇 대는 생산해서 소량이라도 팔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는 지금 기사들이 이제 루머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제 올해부터 중국의 모델 Y를 딜리버리가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면은 벌써 월 한 2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월 2만 대 이상을 팔고 있거든요. 이제 모델 Y까지 가세를 한다면 작년에 얼마 팔았는지 이제 나오겠지만 분명히 올해에도 스타트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이제 80만 대, 90만 대 아마 근데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는 100만 대 이상을 그리고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첫 해 스타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 100만 대 정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워낙 요즘 SUV가 인기가 너무 많고 신기하게 오늘도 잠깐 모델 Y를 몰고 나갔는데 모델 Y가 이상하게 좀 더 조용하더라고요. 확실히 빌드 퀄리티가 가면 갈수록 조금 조금씩은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더 올라간 것 같아서 그뿐만 아니라 SUV의 인기에 더불어서 일단 첫 해 조짐은 매우 좋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